지금 바디필로가 여러분 홈 앤 쇼핑 단품가가 109000원 이고요. 그다음에 라텍스 베개가 2개가 역시나 109000원입니다. 그리고 전용 커버 풀 세트까지도 같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지금 보시는 라텍스 매트리스가 완벽하게 원 플러스 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요.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니까 하나는 내 방에 아이 방에 깔아주셔도 좋고요. 나누셔도 좋아요. 그리고 아예 여름 되면 거실에서 온 가족 생활할 때 있잖아요. 널찍하게 깔아주시고 여기서 온 가족 뒹굴뒹굴하고 정말 자기도 하고 여기서 아이들 뛰어놀아도 좋아요. 또 놀이방 매트도 따로 사시는데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. 이거 그냥 쫙 깔아주시면 얼마나 널찍해요. 진짜 에어컨이 이제 거실에만 있는 댁에서는 아예 여름철에는 밖에 나오셔서 가족들이 이제 함께 주무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코너에 한번 이렇게 앉아보면 와 진짜 넓어요. 사이즈가 엄청나죠. 그럼요. 또 저희가 이제 이게 하나 하나 이렇게 딱 두 개들이니까 넓게 까셔도 되고 제가 옆에 보이면 두 개를 딱 겹쳐놨어요. 이거 여러분 보통 7cm짜리도 정말 두껍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세요. 두 개를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오늘 말 그대로 완벽한 1 플러스 1이니까요. 자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무려 14cm. 맞습니다. 와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럼요. 14cm 라텍스 매트리스 하면 사실 가격대가 좀 있어요. 두툼하고요. 100만 원 넘게 주고도 많이 골고를 하시는데 그래도 비싸도 사시는 이유가 그 편안함이 다르거든요. 이렇게 매트리스 바꾸실 분들 아예 싹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. 클났습니다. 지금 벌써부터 주문 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. 조건 정리하겠습니다. 보여드릴 게 많은데요. 방송에서 오늘 함께 하시면 방송에서만 완벽한 1 플러스 1 매트리스 여러분 두 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. 최고 주문을 받았던 진짜 여러분 가장 많은 판매를 올렸던 신기록 달성 오늘 동일 패키지 우리 고객 여러분께서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고요. 자 퀸 사이즈 매트가 원래 30만 8천 원이에요. 근데 오늘 1 플러스 1이니까 두 개 하면 벌써 가격이 얼만지 아시겠죠. 그럼요. 바디필로우에다가 오늘 100에까지 10만 9천 원 상당하는 거 같이 다 가져가시고요. 자 퀸 사이즈 더블 세트가 원래 49만 8천 원입니다. 근데 오늘 스마트폰 앱 할인받으시고 무이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불과 여러분 3, 4만 원대밖에 안 돼요. 굉장히 저렴하게 퀸 사이즈는 월 3만 원대로 그 다음에 킹 사이즈는 월 4만 원대로 여러분 가져갈 수 있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디필로우 100에 2개 커버까지도 저희가 다 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 방송에서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방송 시간 이미 미리 알람 신청해 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미리 주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. 이 시간 방송에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잠시 뒤에 저희가 바디필로우 또 여러분 가져가실 분 추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요. 편안한 잠자리 라텍스코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.